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요리사TV 장사노라이 이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130회차 로또 착한요리사 동행 꾸미호수 현실의 3수 예비수 4수로 풀어보는 오늘 시간은 12수 밀고 땡기기 0수 조합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1130회차 칠판 한번 보시죠. 1130회차 로또 착한요리사 동행 꾸미호수 3번 4번 7번 19번 21번으로 갔습니다. 현실의 3수 243643 예비수 20161017 8수 12수 공유를 끝냈습니다. 여기 보면 찍빵 1번 3번 17192438로 가서 공유했습니다. 몰빵 3번 4번 10번 17192 갔습니다. 대빵 3번 171923143 갔습니다. 호호호 호빵 1번 3번 30404143 그래서 밀고 땡기기 히어로수에는 4143 여기 자세히 보면 12수 중에 30번대가 없습니다. 30번대가 없기 때문에 12개임 13개임을 조합을 하고 반자동을 2개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반자동에 30번대가 1개가 나왔네요. 그래서 보너스로 자동을 또 친구삼아 데리고 왔는데 자동에서 그나마 30번대가 추론해서 밀고 땡기기 히어로에서는 아담한 양옥체를 한게 진거 같습니다. 여러분 1130회차에도 꾸준함과 끈기, 열정을 가지고 달라들었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몰빵, 집빵, 대빵, 팔수, 십이수, 밀고 땡기기, 호호, 혹방까지 작업을 해서 전략을 적으로 지금 항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칠판, 이 판대기를, 칠판, 판을 선택을 잘해서 여기서 좋은 숫자, 몇 숫자를 갖고 나는 가야되겠다. 그런 분이 현명한 분입니다. 뭘로 따라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원망이 많이 다가옵니다. 자 여기는 1130회차도 마찬가지고 지난해도 예능 프로라 생각하고 주간주간에 태양이 녹수나 해삼이 나무에 오르가나 세월이 좁나 자 이런 말을 하면서 밀면 넘어져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기 로또 1등 당첨이다. 이런 예능 프로라 생각하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130회차 로또 착한 열사동에 8수 12수 끝내고 메이저급 밀고 땡기기 용수조합입니다. 예전에는 상당히 성적이 좋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4개, 5개도 밀고 땡기기에서 맞춰봤습니다. 4번, 8번, 274, 143, 145 제가 이번 1130회차에는 4번, 8번, 4번을 고집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41번대가 3개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혹시 또 4042, 44 이래 나오면 또 골이 아픈데요. 그럴 리는 없겠죠. 두번째 다섯게임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1130회차 1등 당첨 예보방송입니다. 7월 27일날 1등이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십시오. 세번째 수동두게임 반자동 반자동은 4번 택겠습니다. 12번 택겠습니다. 41번 택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가보죠.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잘 보셨습니까? 그럼 칠판 한번 더 보시죠. 여러분 칠판에 판때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칠판에 전략적으로 제가 펼쳐놨습니다. 자 여기서 거물을 쫙 깔아놨는데 물때 운수대통 운때 물때 자 때만 맞으면 걸리듭니다. 8수에서 걸리들지 10위수에서 걸리들지 밀구땡기에서 걸리들지 대빵 직빵 몰빵 호호 호빵에서 걸리들지 자 여기서 문잡으면 큰일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1130회차에도 오늘보다 난 내일을 위해서 운수대통 터지기 위해서 우리가 쭉 터지고 맞습니다. 맞고요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1130회차에는 터지자 왕창 터지자 왕창 맞자 맞습니다. 맞고요 로서 꼭 1등 상위 당첨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해보죠. 그러면 세번째로 제가 1130회차 이번 로또 복권 구매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자동 5개 몰고 왔습니다. 잘 보시죠 여러분 1130회차 착한요리사 TV에서 제공하는 12수완박 친구입니다. 손잡고 따라왔습니다. 132324253032 자 여기는 12수 히어로수에는 30분대를 몽창 빼묻는데 여기는 30분대가 많이 돌아가 있네요. 30 32 34 35 31 32 자 32번이 강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1130회차 8수 12수 밀고 당기기 직빵 몰빵 대빵 호호 호빵 방송 7편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총정리방송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야 된다고 정말로 고생이 많았었죠. 자 이번 1130회차는 왠지 감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같이 농협에서 꼭 커피 한잔할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